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참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성령 강림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성령 강림은 대단히 능력 있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 공동체는 화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몰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떠날 수도 없고 또 안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병고침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얻어 먹으려고 또 말씀드리려고 여러 이유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부르들이 이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망곤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과 여러 제자 공동체에게 보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었죠 계속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들은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나는 비록 승천하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오늘 오고 가는 시대에 저희들에게까지도 약속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오순절 성령 받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님을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 120명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 교회의 공동체 그래서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린 것이죠 그냥 기다리라니까 언제까지 뭐 약속하신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불같이 바람처럼 보이고 느껴지진 않지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자심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 이외에 한 사람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골고루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는 그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달라진 삶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강림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20명 전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정말 빛나는 눈이 되었고 그들의 입술에는 확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손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게 된 것이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광팍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그리스인들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그 순간처럼 길을 잃어버린 교회들,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한때는 뜨거웠고 한때는 확신이 있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확신이 없고 불꽃이 꺼져가는 또 삶의 회의와 피곤함만이 더해지는 그런 현대 그리스인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교회가 타락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지금 다급히 필요한 것은 제2의 종교개혁 먼저 그것보다 먼저 제2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종교개혁의 마음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의 삶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이렇게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징계와 변화를 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점점 교회는 더 힘을 잃어가고 사랑보다 법을 외치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 없는 사람만 가득한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확장시켜 주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의 삶에 개입하시고 복을 주셔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이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 교회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사람만 있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한 번 갖고 말씀을 전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들에게 주신 두 마디의 말씀 이 두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신앙의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우리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치 어느 약속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 갈 테니까 너희 좀 기다려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아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오늘 좀 만날까 뭐 어디 연희동 어떤 식당 종로 어디 카페 이런 데서 우리 만나자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계속 설레는 마음으로 일찌감치 가서 계속 문이 열릴 때마다 시선을 그쪽으로 둡니다 언제 들어오나 어떻게 변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죠 그의 마음속엔 안 온다는 의심은 1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올 건데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오늘 올 거야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그 장소 그 시간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분명히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테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료들은 마치 인격적인 만남을 기다리듯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형체인지 또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지 전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예측할 수도 없었지만 약속하신 예루살렘 마가다라빵에서 그들은 열흘간 끊임없이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이 지구상에서 한 곳을 구하라면 그럼 어디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약속하신 장소에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약속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시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일하시다가 직장에서 또는 병중에서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장소를 하나 든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적인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희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물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 못 잡는 손에 내가 접촉하는 느낌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아래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또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내가 다시 힘을 얻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얻는 교회에서 얻는 능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부른받은 자들의 모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어쩌다 온 사람이 없어요 정말 존귀하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면서 이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이곳에서 만나고 싶으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셔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들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에 대한 의미 별로 가지지 않으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값비싸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너무 좋구나 내가 그곳에 거하고 싶다 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초라하고 반지하에 냄새 쾌쾌하고 곰팡이 쓸고 거미줄이 쳐져 있는 너무나 가난한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 냄새 나서 내가 싫어하고 안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성전은 여러분 확신 있게 저는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왜 설로몬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곳에 있겠다 공간의 개념을 말씀하셨을까 성도들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장소로 믿고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원천교회가 성령이 거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천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주님 만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아니 전세계 어느 교회라 할지라도 저 농어촌에 정말 저 박해받는 지역에 지하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며 목마른 사슴처럼 다가올 뒤에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쓸거 닦으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인 성도님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임지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는 언제든지 주님 만나고 싶을 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는 이유 목적 기도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이고 또 어떤 방에서 모이고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성령님이 임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지난주에도 있으셨습니까? 요즘에 몇 주째 계속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냥 교회 주일날 한 번 가서 잠깐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그거 말고 내가 좀 가서 깊은 기도 좀 하고 싶어 내가 가서 기도 좀 한번 뿌리를 뽑아야지 저녁에도 또 집에서도 계속 그런 감동이 혹시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좀 기다려다오 기도의 자리를 좀 떠나지 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크하시는 거예요 초청장 보내는 겁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은 소멸된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노크하셨을 때 바빠요 피곤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자꾸 거절하면요 다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처음에 자동차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꽤 오래된 얘기죠 그때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달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 번 세 번 계속 좌회전하세요 그런데 좌회전 안 하고 그냥 지나치고 우회전하고 내 마음대로 막 몇 번 감히 내비게이션을 거역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세 번쯤 하면 삐져가지고 얘기를 안 한다 내비게이션이 그런 얘기를 전 진짜 믿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줄 알았어요 야, 이제 그런 세 번째는 내가 꼭 들어줘야 되겠다고 따라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내비게이션이란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할 만도 했죠 굉장히 일찍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자 순종할 때에 강하게 역사하시지 성령님은 소멸되어지신다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자극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다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할 때다 코로나 1년 반 지나면서 정말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언제 해봤고 내가 전처럼 열심히 있는 신화생활을 언제 해봤나 내 마음이 지금 목마른 사슴처럼 다 물이 말라버린 영혼처럼 갈급해 있다면 여러분 홀로라도 기도실에 와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고 반드시 여러분들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아가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마라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누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 교회에서 위로 받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통해서 치유받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교회 오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집으로 갈 때는 너무나 아쉽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에 너무 허전한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언제 또 예배드리나 그런 분들이 혹시 있기를 바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설교가 좀 일찍 끝나면 야 오늘은 로또 맞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교회에 머무는 것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가 너무 짧아서 조금 설교를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몇 분이 아멘해 주셔서 이 어린 소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교회 안에 그냥 눌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힘을 얻어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비전이 뭐냐 누군가 계속 물어보실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인터뷰나 어떤 목사님들이 물어보실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51대 49라는 목회관이죠 51대 49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물질적 성공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51%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나가서 나와 같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받은 위로와 치유와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고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고 교회 안에는 가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금칠을 하고 다이아몬드를 치를 하고 교회를 점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후방에서 군인병원이 있어서 전장태에서 부상 입은 사람들 후방으로 군인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이유가 뭡니까? 치료받아서 대부분 건강을 회복하면 집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전쟁터로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세상에서 싸우고 지치고 피곤하고 나약해져서 교회에 와서 다시 주님 만나고 주님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어 가지고 다시 세상을 나가서 저 악한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인 것입니다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점진적으로 점점 확장되어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가득 차야 될 것은 예루살렘 바로 우리 원천계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심령이 먼저 성령에 거주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의지나 교육이나 어떤 습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럴 듯하게 외관상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예절 없는 사람이 예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점잖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저 사람 참 많이 변했구나라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노부부께서 감자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대요 감자 때문에 왜 감자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냐면 이 부부가 아주 젊은 시절부터 감자를 삶아 먹을 때마다 한바탕씩 하는 거예요 남편은 감자는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아내는 감자는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당신 집안이 잘못된 거야라고 집안 싸움까지 벌어진 거예요 우리 집은 대대로 소금 찍어 먹었어 우리는 대대로 설탕 찍어 먹었어 하면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언제 내 말 한번 들어준 적 있냐고 그까짓 감자 소금 좀 갖다 주면 어떻다고 가정을 이렇게 무시하냐고 설탕, 소금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를 감자 먹을 때마다 무시하냐고 말이야 이렇게 싸움 그래서 드디어 가정법원에 왔습니다 판사님을 보자마자 판사님, 판사님은 감자를 뭘 찍어 드십니까? 판사가 예약에게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요 대대로 감자를 밥처럼 많이 먹어서요 보통 우리 집은 고추장을 찍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좀 과장된 이야기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걸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지하시면 내 쓴뿌리, 내 고집, 내 습관,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악한 성품들 하나님께서 뿌리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주먹이 먼저 나가고 화가 먼저 나가고 미움이 먼저 나갔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미쳤나 봐요 왜요? 화가 안 나요 전에 같으면 주먹이 나갔을 텐데 웃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미친 것 같아요 제대로 미친 거죠 제대로 미칸 거죠 아내로부터 어느 날 당신 너무너무 좋게 변했어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당신 살아갈수록 더 멋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변화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디로 변화됩니까? 온 유대 땅 유대 땅은 동족입니다 이웃입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 과장님이 교회 다니는 거 어저께 알았어요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것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령 받으면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우리 과장님을 보면 우리 부장님을 보면 아니, 자네를 보면 뭔가 달라 뭔가 보통 사람들 같지 않아 정직해 보이고 뭔가 성실해 보이고 뭔가 우리 같지 않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까지 나아가라 사마리아는 혼혈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부정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가 찾아가주지 않으면 우리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접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어도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마는 학교 처음에 반 바뀌고 들어갔을 때 너희 반에 가장 좀 왕따를 당하고 소외받는 아이, 멸시받는 아이가 있으면 잘 체크해라 그리고 네가 걔 딱 붙어서 친구가 좀 되어줘라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제가 봐도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 같아서 너무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도 어려운 직장 동료를 돌볼 수 있고 승승장구하고 잘나가는 사람 줄서기나 하려고 그 뒤에 바짝바짝 붙어가는 이런 얌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뒤처지고 열악하고 약한 사람들 저는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 많이 아는 목사님들 인맥 자랑합니다 목사 세계도 별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름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많은 후배 목사들을 많이 아는 목사가 더 부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높은 사람이 많이 여러분들을 아는 것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보다 낮고 천하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는 땅끝이죠 땅끝 땅끝은 한 바퀴 돌아서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내가 다른 어떤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하지 않았던 영역 내가 모르는 세계 대륙을 넘어서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전혀 다른 인종이 될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을 우리가 잘 복음으로 전하는 것 이건 놀라운 성격 아니겠습니까? 해외에도 교회를 짓고 또 각 기관 소년원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구호단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도 봐도 바로 저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 땅끝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른 문화권, 다른 영역 우리가 복음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는 그런 세계 사람들을 만나는 것 바로 이거 땅끝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땅끝에 그어하는 바로 여러분의 등잔빛이 어두운 곳에 바로 그곳에 땅끝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능을 받을 때 먼저 방언이 나타났잖아요 내 입술을 전에는 내가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주장할 수 없는데 적어도 16개국 언어가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선명한 언어가 나왔습니다 도박도박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거하는 곳의 언어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의 권세인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애타게 해서 응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목사들도 똑같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신학적으로 뛰어난 목사 들으면 뭔가 빠져들 것 같아 뭔가 재미있고 능력있고 힘있고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 신은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모두가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도 그런 권세가 있길 바라요 그것은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라 웅변을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초대교의 역사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강력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꼭 여러분들이 기름 봄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선언껏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 복음 앞에 굴복하며 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공간에 성령이 임지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임지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에 드러낸 대배드리는 모든 성도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쓴뿌리를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여러분 다시 외환권에서 나온 성아지처럼 기뻐뛰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부르짖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이웃과 저 다른 문화권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날 이 귀한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